그리드뷰의 헤더의 정렬 아이콘과 필터링 아이콘을 모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ow Sortable Use Filter 속성 갑질 툴로 설정하십시오.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 네번째 컬럼에는 정렬 아이콘과 필터링 아이콘 모두 그리드뷰 헤더에 표시됩니다. 헤더의 필터 버튼을 누르고 직접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그리드뷰의 Show Sortable Use Filter 속성 갑질 펄스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네번째 컬럼의 헤더에서 필터링 아이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